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경회로의 건축 양식에는 심오한 주욕의 원리와 우주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가장 바깥에서 경회로를 바치고 있는 기둥은 모두 24개인데, 이는 24절기를 뜻한다. 이 밖의 기둥의 길이, 연못의 형상 등도 주역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 또 2층에 들어가 보면, 중앙을 뺀 바로 옆에 있는 팡의 12칸입니다. 12칸은 우리가 1년, 12달을 표시하고, 또 중앙에색하는 천지인, 모든 자연의 기본인, 삼재를 뜻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이 경회로 건물 자체는 흔히 주역을 얘기하고, 거기에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 동양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 우주 질서를, 이 건물 하나에다가 축약해서 논, 아주 자연조화적인 이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경회로의 난간과 돌다리에는 여러 가지 형상의 짐승들이 조각돼 있는데, 특히 불을 잡아먹는다는 불가사리를 세워 화학기를 막고자 했다. 우리나라 누각 중 가장 큰 경회로, 웅장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조선 후기 건축물을 대표할 만하다. 세종 년간에 바로 커다란 연못을 파고, 가운데 섬에다가 커다란 열애을 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 건물이고, 또 거기와 걸맞게 추녀마루에 있는 잡상도 11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잡상이 올라가 있는 이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에 나오는 그 잡상은 흔히 유인봉의 오우야담 같은 책에 보면, 우리가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각을 해놨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는 원래 모습은 말탄, 삼장법다, 뒤에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런 순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상의 동물을 뒤에 생긴 거라고 생기면 되겠어요. 그 기본 기능은 건물을 해치는... 삼장법사, 손오공 등 서유기 인물들로 만들어진 잡상. 예로부터 잡기를 물리친다고 믿어져 왔다. 어떤 건물에 따라 7개에서 11개의 잡상이 있는데, 잡상이 많을수록 격이 높은 건물로 인정을 받았다. 경회로는 11개의 잡상으로 우리나라 건물 중 가장 많다. 그 옛날 수정전은 고정이 국사를 보던 곳이었다. 원래 이 앞에는 궁궐 내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빈터만 남아있다. 이제 왕의 침전인 강령전에 지금 우리가 오고 있죠. 강령전, 편할강, 편할영. 임금님이 편안하게 쉬시는 곳.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에 정치할 때의 고민스러운 일이라든가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쉬시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쉴 때는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 우주 질서의 힘을 받아가면서 평온함을 지켜야 하는, 이런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고 있죠. 그래서 왕이 머무르는 곳에는, 그 사방에서 신들이 길을 넣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갖게 돼요. 왕이 있는 데가 중심이 되고, 동서남북에서 또 그와 같은 왕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강령전을 중앙에 놓고, 지금 동서남북 네 곳에 건물이 하나씩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 건물 다섯 개가 돼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앞쪽에 있는 연생전과 경성전, 이 두 건물을 볼 때 이해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가운데 글자가 하나씩 빼어서 보세요. 날생자, 이룰성자예요. 그걸 빼면 생성, 나서 성장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가 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살림살이도 잘 만들어서, 잘 지키고 이루어나가야만이 백성들이 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공적인 공간이었다면, 이곳 강령전부터는 왕이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강령전은 왕의 친전이자, 일상 업무를 보던 공간이다. 일이 없을 때면, 왕은 이곳에서 책도 보고, 신하들과 얘기도 나누었다. 이처럼 왕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됐다. 강령전을 지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의 담이 보인다. 그 담 가운데 있는 것이 양의문이고, 이를 지나면 교태전이다. 앞에 문의료를 보세요. 양의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의문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봅시다. 양의라는 뜻은 바로, 두 개를 뜻하는 양의자가 써있죠. 의의라는 뜻은 의례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양의라는 뜻은 원래 음양을 얘기를 해요. 바로 천지의를 뜻하고, 그것도 양의라는 남과 여, 같이 우주 만물의 기본을, 짝을 이루고 있는 음양을 얘기를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건물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리가 만나는 곳이겠죠. 교태전은 궁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을 중궁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교태전에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궁궐을 얘기할 때 항상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궁궐 중에 가장 깊은 곳,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때문에 바로 특히 여인의 공간, 또 왕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불가침의 존재 같은 느낌을 받는, 그분이 바로 여기서 머무는 곳이에요. 강영전이 왕의 침전이라면,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이다. 왕비의 침전답게 경복궁 내에서도 가장 여성스럽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교태전에는 하몬전 등 구석 건물이 연결돼 있다. 교태, 교라는 것은 잘 아시죠? 서로 교환하고 교합하고 바꾸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상으로 보면 클 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클 때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주역에 나오는 8개 중에 태괴라는 게 있어요. 태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극계에 나오는 그런 괴처럼, 그 괴에 보면 그것도 양이라고 하는 의미와 나눠져 있는데, 양의 가장 큰 양인 바로 권괴, 그것이 권이라고 하는 부분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권이라고 하는 괴가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대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일반 자연현상인데, 거꾸로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진 괴의 이름이 태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이 거꾸로 있어서 하늘과 땅과의 조화를 이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태전 뒤에는 왕비의 전용 휴식 공간인 아미산이 있다. 아미산은 우리의 전통 후원 양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인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갖고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은 점이 그러하다. 아미산 화단에는 조영미가 매우 뛰어난 굴뚝이 있다. 붉은색의 벽돌을 구워 만든 이 굴뚝은 보물 제811호로 지정돼 있다. 굴뚝의 가운데에는 해, 산, 소나무, 사슴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이다. 또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도 있다. 한 번 궁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궁궐의 여인들. 굴중궁궐 깊은 밤, 왕비는 아미산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경복궁 내 건물 중에서 교대전이 가장 화려하다는 것은 담장만 봐도,